아이고 더워라 안녕하세요 잘 보이죠? 제가 보..보..보..보..드는거 겠죠? 되는거 겠지? 네 여러분들 그 제가요 그냥 혼자 끙끙 할까 하다가 연결이 불안하다고 하네 혼자 끙끙 내면서 할까 하다가 지금 급하게 그냥 브이라이브 잠깐이라도 켤려고 켰어요 제가 블랙박스를 달아야 돼서 예예 별것을 달아야 되는데 혼자 끙끙 하고 있기에는 너무 바보 같아 보일 것 같아서 드라이브라도 켤려고 켰습니다 그럼 하지 지금 이거 해야 되나? 그럴 일 일